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본 7개의 동산 천국 간정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개의 동산들을 본 점이었다. 기도의 동산, 성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았다. 마치 감난산과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높은 이유는 송도들이 많은 기도를 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동산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같지 않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게 보시고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관해 주셨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나 하고 살펴보니 남들에 비해 너무도 작은 덩어리였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왜 제 기도가 저렇게 적습니까? 교인들을 만나 기도해 준 것이나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한 것만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도 자네는 적지 않은 편이네. 다른 목회자들의 기도를 보라고. 그러면서 그는 몇 곳을 보여주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내 나이 많아 살 날이 많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기도의 산이 높아지게 해야지. 섬김의 산을 보니 송도들이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 내용들이 남김없이 쌓여 있었다. 섬김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섬긴 것이 가장 윗부분에 보였고 다음에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긴 것이 눈에 띄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송의 동산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교회에서 연습으로 불렀던 찬양까지 전부 쌓여 있었다. 심지어 흥얼대며 불렀던 찬양까지 아주 아름답게 쌓여 있었다. 마치 꽃이 마마른 동산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구제의 동산을 보니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 봉사한 내용까지 전부 있었다. 내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수천만 달러의 우려폼을 통해 구제한 것까지 다 있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다. 다음에는 눈물의 동산이었다. 동산의 곳곳에 송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담은 병이 쌓여 있었다. 눈물 중에 가장 좋은 병에 담긴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수종으로 된 병에 담겨 있었다. 나의 부족함으로 목해 사역시 장로들에게 피팍을 받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기이하게 보관하고 계셨다. 심지어 고난의 동산도 있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이 동산을 이루고 있었고 특별히 목해하면서 당한 고난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당한 피팍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윗부분에 있었다. 마지막 동산은 감사의 동산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송도들 간에 주고받은 감사까지 헤아릴 수 없는 감사들이 아름다운 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이런 일곱 개의 동산을 보면서 세상에서 당한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며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그 무엇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을 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의심 많고 허물 많은 죄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let's do it. let's do it. 아멘